안녕하십니까 트레저의 최현석입니다 기분이 묘하네요 지훈이가 언제 이렇게 다 커서 우리 부산 꼬맹이가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안 돼요 지훈아 힘내라 너가 하고 싶었던 거니까 잘하고 내가 너가 아니면 누가 MC를 하겠어 박지훈이 짱이지 지훈이와 어머님 우리 지훈이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지훈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 주세요 네 마이크까지 들고 출격 이게 바로 맏형 바이브 또 쏠려네 내게 시이-작 하나 둘 셋 . 하나 둘 셋 . 이번엔 티매 왕크 곡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정답 우리 노래다 우리 노래야. 트레저의 사랑에 민망해라 가이스 이미 가이스 이미 가이스 이미 가이스 이미 가이스 앵콜 행복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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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저의 스케줄임에도 멤버들이 재밌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래도 애들이 나를 잘 알고나 해서 약간 감동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일 뭐해요? 내일의 저는 이미 알고 있겠죠? 저 다른 차원의 저는 이미 했겠죠? 뭐야 연서가 지금 보고 있잖아 너 너 지금 나 보고 있잖아 뭐했어? 나 지금 궁금해 미치겠거든? 빨리 말해줘 넌 알잖아 아니 그러니까 자는 모습을 찍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납치? 저는 아직도 제 의문이 완전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규야! 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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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야 야 야 야 야 진짜 맛있어 하리 아니 근데 재밌었어 아니 진짜로 재밌었어요 와 와 신이 와 대박 오태 좋아 너무 좋았어요, 야야야! Yeah! 안녕, 난 마리오야. 티칭을 구하러 왔어. 난 그렇게 매일 웃어주길 바래. 그럼 내 평생 간직할 수 있으니까. 어두워도 내 눈이 네가 가장 빛이 나는 거야. 아니, 사인이 이렇게 할 일이야? 사인이 이렇게 할 일이라고. 형, 형,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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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자지 않습니다. 떨린다. 이게 사실 축구를 모르시거나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공감들이 현상이가 쉽지는 않지만 나름까지 열심히 해볼게요. 그분과 단체로 이렇게 다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경기를 하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유독 T-LO가 전 너무 좋아요. T-LO 할 때마다 너무 행복해. 왜 이렇게 T-LO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 이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목걸이 깨졌어. 이거 봐요. 이게 바로 연습을 열심히 한다는 공중하니까요. 저는 지금부터 SNS로 우리 팬분들과 소통을 하려고 합니다. 주말 잘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일부러 지금 그 이거 이 사진에 이 캠이 살짝 보이게 찍었거든요. 스프 아니 스프 한 거예요 지금. 팬분들과 대화를 하면은 우리 목 빼잖아요 직접. 근데 이걸 하면은 뭔가 가치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너무 좋아요. 팬분들과 뵈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종종 놀곤 해요. 재밌어요. 야야야 온다 온다. 준비해 준비 이라는 대사예요. 트레저 다섯 명이 오는 그 장면의 시작을 제가 알리는 그런 대사를 받았어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둘이 쌍둥이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에서 제가 그 스타트를 끌어줍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난 장면이다. 그 장면의 스타트도 제가 끌게 되었습니다. 둘이 기합을 매일 순간만에 참으세요. 둘이 기합을 매일 순간만에 참으세요. 지금 저희 이거 해야 돼가지고. 잠시만요. 빨리 했지? 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 이거 뭐야 진짜. 아니 내가 나오지 못한 게 아니라 얘가 나와. 너무 좋아. 랩 때문에 오랜만에 놀이고 있는 것 같네. 재밌었다. 내가 비 맞지 말라고 했지? 비 맞으면 감기 걸린다고. 알았어? 옳지. 트레저 메이커분들 잘 들으세요. 오케이. 예. 이 build 빛이 받아보세요. 네.